YG엔터테인먼트가 G-DRAGON의 비공개 SNS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YG는 21일 유포된 사진이 또 다른 인물에 의해 변형 합성돼 재가공된 사진이 또 다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고, 이로 인한 허위 사실이 퍼지는 등 제2, 제3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YG는 G-DRAGON의 SNS를 해킹한 인물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 및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.